네, 슈웅더의 정말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면요. 짠! 잉베이 맘스틴 시그니처예요. 덧노 피크이고요. 2mm로 나온 진짜 잉베이가 진짜 쓰는 피크라고 합니다. 영상도 있더라고요. 얘는 하나에 1,700원인데요. 2mm의 붉기라서 손에 감기는 게 딱 힘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딱 알맞은 그런 미리로 제작이 되어서 정말 손에 착 감긴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솔로 연주나 아니면 깔끔하고 그리고 빠른 피킹 이런 데 굉장히 유독 탁월한 그런 느낌의 텍스처고요. 그리고 플라스틱의 일종인 얘는 델린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. 그래서 내구성이 다른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얘 디자인은 클래식한 덧노의 스탠다드 피크 쉐입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, 굳이 속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연주에서 사용할 때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. 색깔은 지금 빨간색, 아름다운 빨간색과 이 노란색 시그니처 사인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잉베이 머스틴이 굉장히 오랜 기타리스트로 각각 맞는데 그분만의 손을 따라하시는 기타리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살짝 쳐봤는데 그 현에서 미끄러워지는 느낌이 되게 진짜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미끄러워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피크인 것 같습니다. 덧노에서 나온 잉베이 머스틴 시그니처 2022년도 모델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